날씨에는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죠. 헉덕한 추위 속에서 오히려 더 따뜻하거나 더 견고한 작품이 나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살은 감미롭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힘을 도두며 눈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가 있을 뿐. 설령 폭풍이 몰려온다 해도 나쁘기만 한 날씨는 아닌 거죠. 영국의 가을 날씨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합니다. 구름은 하루 종일 하늘을 떠돌며 날씨를 통제하거나 지배하죠. 사람들의 기분도 날씨에 따라 맑았다 흐렸다를 반복합니다. 인간이 날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영문학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자연현상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날씨가 가진 무서울 정도의 파괴력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죠. 날씨가 가진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1660년대에 들어서면서 날씨는 더 이상 신의 시절입니다. 기상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날씨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영국의 가을은 비의 계절이죠. 거의 매일 비가 내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내렸다 하면 옷이 젖을 정도로 그 양이 많죠. 그런데 또 길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1830년 문을 연 최초의 우산 전문점은 변덕스러운 영국 날씨를 가장 잘 말해주는 곳이죠. 양상과 달리 우산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우산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양상의 역사는 Hardin고, 여행이 개선을 쓰기 시작했고, 여행이 개선을 쓰기 시작했고, 여행이 개선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이 때에 이를 사용하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죠. 그는 그의 전용 롤드가 등장에 지키는 세계대의 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전용 롤드가 등장에 지키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고, 그 무렵 문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낭만주의의 등장이죠.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느낌과 생각,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낭만파 시인들. 세미얼 테일러 콜리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콜리지는 자유분방한 성격 그대로 때론 충동적으로 때론 과감하게 날씨를 즐겼습니다. 반면에 그와 절친했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보스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수성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낭만파 시인들에게는 그 어떤 날씨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굳은 날씨라 해도 그건 경이로운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요. 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무지개를 만날 수 없듯이 말이죠. 날씨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삶. 누구나 꿈꾸는 일이죠. 쫓기며 살던 직장생활에 점점 지쳐갈 무렵 조금의 미련도 없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내 나이 그때 서른다섯이었거든. 너무 젊은데 삽혀내고 고향 가서 빈둥거리며 살기에는 그래서 고향에서 가장 먼 곳. 말도 잘 안 통하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얼마나 좋아해. 이런 해방감. 그때 서른다섯에 내가 나에게 선물한 게 지리산이었어. 시인은 스스로에게 지리산만 선물한 건 아니었습니다. 200만 원 들고 왔는데 중고 125세에서 80만 원짜리 하나 사고 나니까 120만 원 남은 거예요. 120만 원 가지고 3년을 버텼어요. 돈으로부터 해방이 됐어. 야, 120만 원 가지고 3년 살 수 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돈에 대한 공포도 좀 없어지고 다시 서울 갈 생각 싹 없어지고. 지지산에 한 마리 고라니처럼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야. 지리산에 온 지 25년.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어디서든 막힘없이 그 무엇이든 거침없이 자연의 속도에 맞춰 물 흐르듯이 자신만의 길을 천천히 걸어왔죠. 저 해남 땅 끝에서 백두산까지 10번 간 거야. 그 정도로 다 걸어봤어요.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한 번씩 마키로 달려고 해서 우리나라 국토의 지형지물. 어디에 가면 정자가 좋고 어디에 가면 그늘의 식이 좋고 어디에 가면 샘의 물 맛이 좋고. 이걸 거의 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그런. 다디어 섬진강이 나올 시즌에 왔구나. 지리산과 섬진강을 한꺼번에 붉게 물들이는 최고의 날씨. 섬진강에도 붉게 빛이 내리고 저 워낙이 준비하는 문원에도 붉게 빛이. 하늘빛이 내려오고 있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확 붉어진 것 같아. 꼭 시나 문학이 글자여야 하냐, 문자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진 한 장으로 시를 대신할 수 없을까? 사진으로 시를 쓸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진에 깊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농사에도 때가 있듯이 섬진강 노을은 모내기가 끝나기 전까지 맑은 날이 최철입니다. 일기의 여부만 보고 와서도 잘 안 맞아요. 와봐야 되고 어느 날은 구례 쪽에서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노을이 없어지고. 어떤 날은 또 빛 내림이 확 살아서 빛이 내리는 날도 있고. 매일 와서 찍어도 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또 올 수밖에 없죠. 결국 매일 다른 풍경을 만드는 것은 그날의 날씨입니다. 그는 지금 한 편의 시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받은 느낌 그대로 시를 찍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시를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지리산에 써주고. 평소에 부부송이 나한테 써주고. 섬진강이 써주고. 섬진강 쏘가리가 나한테 써주고. 제일 많이 써준 분이 뒷집 할머니예요. 이거 잘만 받아 적으면 다 시가 돼. 내가 공부해서 내 머리로 내가 창작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섬진강 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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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자마 새벽 일찍 서둘러 찾은 곳은 섬진강 пров extended 섬진강éra 밤새 차가워진 호수에서 하얀 안개가 쉴 새 없이 피어나 안개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 남몰래 어디에선가 쉬고 싶었던 젊은 날의 그에게 안개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구름 위에 있다, 안개 위에 있다. 어쩌면 저희 뛰어내려도 안 아플 것 같다, 뭐 이러고 있잖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착각을 줄 정도로 편안해지거든요. 인생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안개가 있어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개 속에 가다가 길을 잃으면 가만히 있어라. 굳이 빨리 벗어나려고 발붕치다가 벼랑에 떨어진다. 강물에 빠진다. 안개가 몰려올 때는 가만히 있어라. 그게 길이다. 멈추는 것도 길일 수가 있다. 수천 개의 얼굴을 가진 지리산의 날씨 속에서 그는 비로소 더 다양한 시의 언어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날씨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은 안개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구조물이라도 한순간에 집어삼켜버리니까요. 바다 위의 등대조차 안개의 엷은 베일에 쌓이면 어쩔 수 없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누군가의 인생에도 이런 짙은 안개가 자욱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답답함과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결심하기도 하죠. 2011년 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과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여행했던 김불길 작가. 그때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맨 처음에는 여름을 따라서 여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기여행으로 비를 만나기도 하고 추운 겨울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떠난 여행은 무려 2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46개국을 돌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계절과 날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따뜻한 게 좋아, 춥고 어둡고 그리고 흐린 건 싫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날씨를 만날 때마다 또 한국이 아닌 낯선 여행지를 여행하는 것처럼 날씨도 뭔가 그 안에서 낯선 풍경 속에서 제가 또 새로운 영감을 받더라고요. 기발하고도 신선한 표현.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으로 가득 찬 작품. 그림은 새로운 날씨가 준 최고의 선물이었죠. 나뭇잎 하나도 의인화 시켜보고 이게 사람이라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햇빛에 있는 이 태양의 빛도 살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떤 신체의 일부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감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20대. 여행에서 얻은 건 모든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가로서의 영감이었죠. 낯선 이국 땅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자신감도 그때 생겼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우산을 들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비 덕분에 우산 위에 씨앗이 하나 있으면 그 위에 또 생명이 자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내기도 했었고. 어찌 보면 그의 그림은 단순히 그곳의 풍경만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그날의 날씨와 상상력을 더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신부를 떠올렸어요. 뭔가 이 고기암을 감추고 싶을 때 이 안개와 해물을 위에다가 면사포처럼 펼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걸어보니까 주변에 해송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이 해송들이 예식장에 온 손님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의 다양한 날씨를 만나고 난 후 작가로서 더 많은 색을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에게 날씨란 그 팔레트 위에 있는 물감 중에 꼭 필요한 하나의 색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색깔은 없어서는 안 되고 어떤 다른 색깔에 섞여도 그 색깔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뭔가 대체불가한 재료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행은 아침 안개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하기 전 삶은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조금은 답답하고 단조롭죠. 하지만 여행이 끝날 즈음엔 안개가 거친 것처럼 삶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안개가 자욱한 날이 유독 많습니다. 안개는 런던을 무대로 하는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였죠. 실제 영국에서는 이미 1800년대부터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에 안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리클럽의 회장이자 추리작가로 활동 중인 마틴 에드워즈. 추리 소설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가사 크리스티도 이 추리클럽의 회장이었습니다. 사교 모임이긴 하지만 60명의 회원 대부분은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추리소설 작가들이죠. 추리클럽의 회장은? 사냥 모자, 망터 달린 코트, 파이프 담배와 돋보기를 든 탐정.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추리 소설 시리즈의 주인공 셜록 홈스가 등장한 것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의 절반 이상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의 인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런던가 영화의 첫 장점에 책임을 읽었는데요. 1887년, 셜록 홈스에 관한 책을 알고 있다. The Study in Scarlet. 축축한 안개가 내리는 밤. 런던의 베이커 거리에 셜록 홈스가 나타나면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유의 감각과 예리한 분석 그리고 탁월한 추리력이 빛나는 순간이죠. 분명! One of the big things in London's, VICTORIA인 in particular, was there was a lot of crime. The press were reporting on them. There were penny dreadfuls. These one-penny papers that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were buying to read these lurid stories of murder, and mystery and mayhem. 런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사고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명탐정이 등장하자 독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여기에 더해진 런던의 안개는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죠 셜록 홈스는 런던에서 흥미를 싫어했죠 이 그런 심각한, 파란, 파란 마이아몬이 비쾌하고 불가능하고 안좋아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부터 코난 도일의 셜록홈스까지 안개는 주인공의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극적 장치였습니다 추리클럽 회장 마틴 에드워즈가 쓴 그의 최근 작품 또한 안개 낀 런던이 배경이죠 reto, 이 very first chapter is set in the foggy streets of central London in 1930 and my idea was to create an atmosphere of suspicion and mystery as Jacob Flint, a young journalist, meets Rachel Savanake, a mysterious young woman who has become involved in a sequence of mysterious murder cases 셜록홈스가 등장한 지 135년. 그때나 지금이나 독자들은 흥미로운 전개의 추리소설을 원하죠. 자신이 마치 안개 속에서 사건을 풀어가던 셜록홈스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각의 흥미로운 기술은 불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기술을 찍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한 기술이 항상 안 되는 것 같고, 조금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각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작품은 시간대에 대한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테크가의 소설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는 알게 모르게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성을 좌우하죠. 생활공간은 더더욱 날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텐들러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파독 간호사이십니다. 독일에서 낳고 자란 텐들러 다니엘. 그는 마당 넓은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파독 간호사였던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저는 여기 기준에 있던 칩을 고쳐서 쓰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파트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안 맞아서 다른 집 좀 찾아야겠다 싶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단독주택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이라 손봐야 할 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단지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면 그나마 쉽겠지만. 한옥의 중정을 닮은 정원을 집 안쪽에 만드는 거라서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한옥은 우선 거의 대부분 중전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중전마당이 있고 늘 자연하고 훨씬 가까이 사는 집이라 사계절도 느끼게 되고 비올 때 비오는 대로 소리도 들리고 날씨가 좋을 때 그것도 바로 영향을 아파트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게 제가 좋았어요. 담장 안에서 주변의 경치와 사계절의 날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한옥. 시원한 대청마루와 따뜻한 온돌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 여름과 겨울이라는 서로 다른 날씨가 공존하는 집이죠. 어릴 적부터 전통문화도 좋아하고 한국도 우리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릴 적 한옥 추억도 있어서인지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먼저 다른 공부를 하다가 건축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해제 안그래도 그 누마루 밑에 문짝 타라트릴까. 한옥은 우리나라 날씨에 가장 잘 맞습니다. 대문을 나서지 않아도 하늘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날씨의 맛도 늘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는 집을 설계할 때도 한옥의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싶은 겁니다. 이 집도 원래 빗물바지 설치 안 하는 걸로 조금 얘기하셨었는데 근데 애가 사실 그런 오르막이 있으니까 처음으로 끝에 이렇게 빗물 떨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우선 여기 전동한옥보다 처음에도 그렇게 기회 뺄 수가 없고 빗물바지 하면 보기도 싫고 그래서 매입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한번 조금 그런 거 디자인 요소로 생각해서 더 재밌게 설계할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저 고나 여기 서해제인 우리는 새 모양으로 그 물 자연 배수하라고 마당으로 내려보내는 요소를 설치했어요. 한옥에서 즐기기의 가장 좋은 날씨는 역시 비 오는 날입니다. 펫마루에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 꽤나 운치가 있죠. 좋은 날씨 보면 아니라 안 좋은 안 좋은 날씨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무한해요. 비 오는 날 저 원래 장마 제일 싫어해요. 장마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한옥에서는 가장 좋은 날씨 사실 비 올 때잖아요. 우리도 기분은 어느 날은 기분이 좋고 웃고 어느 날은 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람도 아마 옷차림도 다르게 하고 또 말하는 것도 바꾸고 하는데 건축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날씨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라 낭만이 되는 소리도 있죠.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해도 말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 빗소리가 백색 소음으로 가장 좋은 소리거든요. 빗소리가 내리게 되면 그 빗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빗소리가 나한테 유의미하다고 듣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소리로 이 빗소리 내리는 거를 잊어버릴 만큼 생각이 멍해지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마치 한 곡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가만히 빗소리를 감상하기도 하죠. 멋진 경치를 눈이 아닌 귀에 담는다는 의미의 소리 풍경. 그런 소리 풍경을 담는 사운드 스케이퍼, 이용원 씨가 비 올 때 즐겨 찾는 곳은 제주의 비자나무 숲입니다. 사람들이 비자림을 찾을 때 되게 좋아하는 게 지금 발 밑에 있는 화산 송이를 밟는 느낌이거든요.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숲.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숲. 자연의 소리를 담는 것이 일상이자 직업이 돼버린 지금. 작은 지구라 불릴 만큼 독특한 지형과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 그는 벌써 몇 년째 이런 제주의 소리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이 소리에는 비자나무 숲이 들려두는 수천 가지의 이야기가 숨어있죠. 저희가 소리를 마이크의 한 장소에 놓게 되면 그 마이크의 360도 이 공간의 전체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 천장과 가까운 사진의 정보의 양이 하나의 소리로 다 담기게 됩니다. 비자나무는 비를 좋아하죠. 이끼가 낄 정도로 습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인지 빗소리와도 아주 잘 어울리죠. 소리 풍경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비가 내릴 때인데요. 비가 내릴 때에는 비자나무의 잎들이 빗물을 한번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튀겨주고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리가 좋아서 비가 올 때 비자림을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기 봐봐 고기가 또 깡총하는지. 파도 소리 잘 들려요? 아아 아아 잘 들립니까? 사실 자연이 만드는 소리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는 굳은 날에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한여름엔 열에 잔뜩 달궈진 바위에서 쩍쩍 갈라지는 듯한 햇볕의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날씨는 지오포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만들어지는 바람으로 인해서 찬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날씨 자체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청각 경험을 아주 자체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비를 싫어하는 사람도 빗소리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 그건 그 특유의 리듬 때문입니다. 다급하지도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게 땅에 떨어지면서도 한없이 맑은 소리를 내는 빗방울. 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처럼 말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마치 은별입니다. 운명 같은 그런 순간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 갑자기 비를 만나는 것도 그렇죠. 빗속을 달리는 맛이 또 최고입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며 달린다는 것. 저는 웬만하면 달리다 비가 오면 맞아요. 한 30분 맞아도 그다음 1시간 달리면 비가 치면 또 말라요. 오시다. 달리면서 마릅니다. 굳은 날일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더 다양한 날씨를 만날 수 있는 지리산. 오늘은 구름 속으로 산책을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운무가 짙은 날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겨 지리산은 텅 비어버리죠. 어떤 이는 오히려 이런 때를 기다려 안개를 찾아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더 정면으로 더 습도가 높은 곳. 습도 90%에서 100% 되는 이 장마철 우기의 산 위에 올라와서 아예 더 깊이 푹 젖는 것.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젖은 자는 더 이상 젖지 않는다. 구름이 좀 더 오면 좋겠는데요. 그는 지리산에 온 후 줄곧 운무 속에 핀 야생화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우기가 시작됐는데 이 산 구름 속에 꽃이 피는 것 중에 유일하게 정말 아름다운 백합이에요. 우리말로 나리, 덜, 중, 나리. 이 꽃빛이 저 초록 속에 숨어있어도 멀리서도 보여요. 안개가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개가 짙으면 짙을수록 야생화는 더 돋보이는 법이니까요. 대개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봐줘요. 이럴 때 나라도 와서 봐준다는 게 서로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최고의 동행. 지리산의 비와 바람, 눈과 안개를 만나며 그가 얻은 것은 바로 날씨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좋기만 바라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더우면 더운 데로 좋습니다. 지리산이 추울 때는 추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비가 또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날씨만 좋기를 바란다. 그날만 소풍을 간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춥거나 조금 젖거나 이런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좀 힘들 뿐이지. 그게 불행하거나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 비를 막고 쫙 걸어가는 날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 일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한 번 젖어보는 것.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 진짜 젖어보는 것. 지리산이 시인에게 준 진짜 선물은 날씨입니다. 흐린 날에도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안개 속에서도 길을 헤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날씨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듯이 누군가의 삶이 날씨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도 그랬죠. 찰스 디킨스의 삶은 어르신의 삶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된 후 거의 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찰스 디킨스. 그는 12살 어린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빈곤과 아동의 강제 노역을 다룬 그의 작품 올리버 트위스트도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불러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관심이 많았던 찰스 디킨스. 그는 대표작 황폐한 집에서 사법제도와 빈곤의 문제를 다뤘죠. 빈곤과 아동의 강제 노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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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뤘죠. 빈곤과 아동의 강제보다 더 혼탁한 사회를 그린 작품이죠. 빈곤과 아동의 강제 노역을 좋아해요. 빈곤과 아동의 강제 노역을 다뤘죠. 빈곤과 아동의 강제 노역도 다뤘죠. 모든 내수에 우리의 나무를 포함하고 싶습니다. 모든 해수에 있는 나무로 나무를 포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날은 정 aerial에서 침하 사이 파이 Might. 크랙거라는 진리와 파이프의 주위가 매장의 길어예요, 책의 첫 장에는 실제 그 당시 매연과 안개로 뒤덮인 런던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돼 있습니다. 안개에 관한 묘사는 사회적 문제나 부조리를 말할 때 꽤 사실적인 느낌을 주죠. 그래서 문학 속 날씨는 시대를 말해주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19세기에 실제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자욱한 안개가 있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각자 느끼는 감성은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시와 소설 속에 있는 많은 문학적 언어는 날씨로 붙어왔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감성을 불러내는 눈으로 일으키기도 하는 날씨. 분명한 건 인간이 날씨에 관심을 가진 후 문학이 전성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날씨를 두려워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상상력의 원천이란 걸 미처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모두에게 나쁜 날씨란 없고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가 있을 뿐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상상력의 원천이란 걸 미처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연하고 햇빛이 줬을 때 다 똑같이 줘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연 속에 내가 하나의 존재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 삶이 다채로워지는 것 같고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의 이슬람을 당 bed으로 받을 때까지는 말이죠. 에어컨이 가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곳은 예업을 찾기 위해 성형을 만들고 연속에 따라서 강한 연속은 빛을 잔습니다. 또한 자 Missouri-Enerved腳와 물이 가득한 힘을 받고 어느정도 왼쪽의 원천이란 걸고 여러 가지 너무 힘이 뒤집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장면을 가득한다는 점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rat한민국의 호흡을ips을 만들고 나는지구의 영상이aries에 따라서 한글자막 by 한효정